헬로우! 1, 2, 3 나마세 인돌라이프 지난 이야기 저희는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장을 보러 나왔어요 중간에 스위츠 가게가 있어서 사러 왔답니다 주러스같이 생긴 파니르 젤라피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여름나기 설벗을 파는 수레도 있었고 시장 안에는 홀리를 준비하는 가게들로 분주했답니다 홀릴 때 쓰이는 카우던과 홀리를 기념하기 위한 모닥불을 세워두었답니다 해피홀리 저희가 머무르는 곳에 모기가 많아서 어드머스를 구매했어요 아, 스멜이 아주 좋아요 시점에 모진 사운드 소illed 순환 flag cept 기題 소 너무 비쥬얼한 것 같아요. 제가 이곳이 너무 비쥬얼해요. 너무 비쥬얼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안가서 그냥 조금 열어둬고 열어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구요. 식사시간 아재, 뭐지? 이것은 오므렛과 덜리아 물, 바나나, 자그리 약간 오므밀 네, 인디언식 오므밀 식사시간 아재, 뭐지? 이것은 독라 이것은 젤레비 파니르 젤레비 독라와 치크피스 파우더 한국에서 약간 아이스크림 한국에서 파니르 젤레비와 도쿠라 시식국이 당국인은 브런치에 남겨둘게요 이 영상은 젤레비 오늘 정말 암흑시면데 하니 파티 사람들은 소리가 욕먹는 소리 uted and let's see the what Subhi is drinking in a very summer time hello what are you drinking in garmi-garmi can I see Indian sports drink sports drink a child what is this it's called Sarvat okay so you know summer time when very hot no energy and sweat a lot then during this okay okay for I think this is or one more it is called I'm Panna I'm Panna is Sarvat also but it make with a rip mango and burn like burn that mango and then they make it I'm Pann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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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so you know how to make this tinny nama what is one more time tiny nimbu tinny nama okay okay so let's se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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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hi 작업실 안에 있는 작은 창으로 밖을 보니 작은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홀리 기간 동안 저희는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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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했답니다 you want to see something surprise you home what is it okay okay I close my eyes okay okay close your eyes okay one five when I will speak you need to open two three four two three four what come her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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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아 제이 씨의 서프라이즈는 브런치에서 확인해 주세요 친구의 작업실에 새로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배가 고팠는지 우유를 주니 경계하면서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머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아가들도 있었어요 점점 경기가 풀렸는지 저희가 있는 근처까지 나왔답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드릴 곳이 있어요 올라를 잡았는데 지도가 저희 있는 곳까지 안 돼서 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가는 길에 도자기로 만든 벽도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 여기는 델리 니자무딘 웨스트에 있는 식당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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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머튼 비리야니를, 저희는 니아리를 시켰답니다. 바파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티카와 니아리를 먹을 때는 이 빵을 빼먹을 수 없어요. 뭐예요? 이건 티카. 티카.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빵을 어떻게 구입할까요? 치카.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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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문서에 에서 넣었죠. 아... 이것을 어떻게 구입할까요? 네. 이게 시열맛. 시열맛? 시열맛. 시열맛. 자세한 것은 다음 인터뷰한 내용으로 알려드릴게요. 밥을 든든히 먹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